이 분 먹는 일을 하고 창자나 학문은 싸는 일을 하는 게 다를 뿐이지 열매를 맺는 데야 꽃이나 고추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보다 한참이나 위인 것 같은데 가슴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아가씨 가슴 같아요 방금 내가 살겠다고 뛰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 뭐야 이 알몸증 어디를 감춰야 하나 난 아무래도 거시기도 얼굴도 아닌 이 출렁거리는 뱃살을 감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헛득 들더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뱃살 이거 말이야 이거 여신들의 축제 어음숨 날씨가 꾸물거리는 것이 꼭 비가 올 것만 같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홍여사는 긴 우산을 하나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도린천 다리 중간에 선 채 잠시 망설인다 어디로 갈까 하늘도 무거운 지브드득한 이런 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데는 목욕탕만 한 곳이 없지 신호등이 바뀌자 얼른 길을 건너 마을버스를 탔다 버스에 오르며 수고하십니다 버스기사에게 인사한다 미세먼지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어 마스크를 쓴 기사는 별 반응이 없다 그래도 홍여사는 기분 나쁘지 않다 홍여사가 버스기사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지는 제법 오래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웃의 산은 나이 지긋한 보살님 등살에 못 이겨 근처에 있는 절에 다녀온 후부터이다 불교나 절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평소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고 싶었던 홍여사는 처음 들은 법문에서 대가 없는 집착 없는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무주상 보시라는 말에 감동하였다 돈으로는 이웃에 대한 기부 한 번 제대로 못하는 형편에 좋은 마음을 내면서 남에게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니 미룰 일이 아니었다 운전기사에게 인사하기 목욕탕에서 어르신 등 밀어드리기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띈 눈 인사하기 이 정도면 돈도 시간도 들지 않고 실천하기도 쉬운 썩 괜찮은 보시가 아닌가 처음 한 번은 좀 쑥스러웠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선호 선거장을 지나 은행 앞에서 내렸다 늘 다니던 목욕탕을 향해 걷는데 누군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한다 안녕하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홍여사는 기억나질 않는다 아 네 기억 안 나셔요 지난 겨울 여기 목욕탕에서 같이 등도 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겨울 목욕탕에서 밝아벗고 만난 사이였다는데 해가 바뀌고 옷을 잔뜩 깨어 입은 상태에서도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날이 꾸물거리니까 몸이 찌부드득하죠 그래서 목욕탕 오셨구나 오늘 같은 날은 그저 홀딱 밝아벗고 뜨뜻한 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게 최고지요 안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녀의 거침없는 목소리에 정거장에 서 있던 남장내들이 우리를 훑어보고 있다 20년쯤 전이었다 동네에 있는 와이 병원 건널목을 건널대였다 50대쯤의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목욕 태아와 비누 수건을 들고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려고 나온 남자들이 고개를 들지도 돌리지도 못하며 수근거렸다 정신병장 가본데 몸매 한 번 죽인다 히야 벌거벗은 여자 처음 보는데 괜히 가슴이 막 벌렁거린다 어휴 야 너 아직 총각이냐? 목욕탕 불러면 볼만 하겠어 소곤거리던 사내들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홍 여사는 가물찌 껍질 같은 미끌미끌하고 꺼림직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온몸에 둘러붙는 것만 같아 얼른 자리를 피했다 가끔 홍 여사는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 다가와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다 잘 떠오르지 않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들에게서 목욕탕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목욕이 끝나면 적당히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이련만 뚜렷하게 자신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벗은 몸을 더 잘 기억하는 것만 같아 기분이 영 찜찜하다 목욕탕을 바꿔야겠어 여기서는 은닉성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겠군 30년쯤 전에 수영장이었던 이곳은 근처의 다른 목욕탕과 달리 수압이 강한 폭포와 샤워기 널찍한 공간을 갖춘 전용 목욕탕이다 수온이 각각 다른 냉탕과 숙탕 황토탕 녹차탕과 습식 건식 사우나 게루만용 찜질방이 있어 홍 여사는 관절이 아프거나 무리하게 일을 한 날은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느니 이곳에 와서 자신만의 휴식을 취하곤 하였다 누구에게 신경 쓸 것 없이 훌훌 옷을 벗고 목욕하다가 생각난 것이 무주상보시였다 잘 보이려 차려입은 것도 예쁘게 보이려 화장한 것도 아닌 알몸뚱이로 묵은 때를 벅벅 벗기다 슬며시 착한 마음이 일어난 것일지도 몰랐다 홍 여사는 목욕탕 안을 둘러보았다 오늘도 오른손과 왼손이 착한 일을 하고도 서로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마침 허연머리를 꼬불거리게 파마를 한 깡마르고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씻느라 몸을 비틀고 있었다 동작이 자유롭지 못해 비누물 바닥에라도 미끄러지실지 걱정이 되었다 홍 여사는 좀 전에 얹어놨던 기분도 풀 겸 늘 해오던 대로 할머니께 다가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깨끗이 등 밀어드릴게요 이 대리타워를 제게 주세요 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아휴 뭘요 괜찮아요 아휴 미안하게 그럼 우리 등 같이 밀까요? 홍 여사는 아니에요 저는 벌써 밀었어요 미안해 마시고 어서 돌아앉으셔요 그리고 그는 목부터 겨드랑이 엉덩이까지 상대가 미안할 만큼 꼼꼼히 때를 밀고 비누칠까지 해준다 그리고 비누로 미끈거리는 등을 근육을 따라 꼭꼭 누르며 돌리며 경랑 마사지까지 해준다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 암벽타기를 즐겼던 홍 여사의 손가락 힘은 여간 시원한 것이 아니다 등밀이가 끝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묻지도 않는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론 갖고 온 귤 한 조각이라도 까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 벌거숭이 다정함이 연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홍 여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날의 선행을 주판알 튕겨올리듯 마음속에 넣어둔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다르다 홍 여사의 상냥한 미소 뒤에 돌아온 말은 됐어요 나는 누가 내 몸 만지는 거 싫어요 비켜요 어 예 죄송합니다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청거장에서부터 심사가 불편했는데 불쾌한 거절까지 받고 보니 벌거붓은 민망함을 숨길 곳이 없다 홍 여사는 얼른 숙탕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앉았다 물이 뜨겁기도 했지만 자꾸 땀이 났다 이제는 공짜로 떼밀어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혼자 힘들어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기쁘게 떼를 밀어드리곤 했는데 목욕탕 보시는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불편한 심사를 달리며 찜질방에 들어가니 언제 왔는지 단골 손님들이 한자리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땀을 빼고 있었다 벽에 붙은 조개선 불빛에 분홍빛 살덩어리들이 꼭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덩어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같이 가슴 둘레보다 허리 둘레가 굵은 중년 여인들이 모래시계를 뒤집어가며 마블링 박힌 피하지방을 빼내려고 뱃살을 꽉꽉 주물러 대고 있다 물수의 뼈인지 조개껍데기인지 알 수 없는 괄사라고 하는 뼈다귀 토막 같은 것을 가지고 몸을 문지르고 긁어서 온몸에 뻘건 줄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것이 꼭 뱀이 지나간 길 같다 그 찬빛같이 생긴 뼈다귀 하나로 캐캐 묵은 복부지방이 빠진다면야 날밤을 새워서라도 긁어대겠지만 끔찍이도 뱀을 싫어하는 홍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사우나 방으로 들어갔다 뽀얀 이살처럼 뿌려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어깨며 허리에 고무부항을 붙인 중년 여인 선호 씨 온몸의 피부를 오징어 껍질 벗겨내듯 소금으로 박박 문지르고 있다 홍여사는 자기 몸을 내려다본다 젊은 시절부터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여전히 반듯하고 탄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세월에 장사 없다고 예전같지 않게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낄 때가 많고 자신도 아랫배가 등실하게 굵어지고 가슴이 처지고 있는데 누굴 비난할 입장도 못된다 홍여사는 찜통같은 사우나 방 의자에 기대어 몸과 마음의 더러운 때가 물방울처럼 쪽쪽 녹아내리길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초여름 청량한 새벽 이슬로 목욕하고 물안개 구름 타고 오르는 빛천상 선녀를 상상하다 설피 잠이 들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부랴부랴 김장했다 홍여산의 김장은 결혼 후 줄곧 강화도 순무 김치다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을 잊지 못하는 남편은 직접 강화도 무밭을 찾아가 얼기 직전에 노지 순무를 직접 캐기까지 하며 일련양식이 될 만큼 잔뜩 씻고 온다 온통 진흙덩어린 순무를 남편이 솔로 닦고 씻고 애를 쓰지만 주부의 일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다 김치 냉장고 저장으로도 모자라 중항아리 하나를 꽃밭에 묻는 것으로 겨우 허리를 폈다 신비의 물이라고 널리 알려진 김포에 있는 온천으로 몸을 풀러갔다 뻘겋게 황토를 풀어놓은 것 같은 욕탕 안은 약표를 증명이나 하듯 사람들로 가득했다 철분과 염분의 절업 붉어진 욕탕 안에 동글동글한 머리들이 동동 떠있는 모습이 꼭 오지항아리 시루에 담긴 콩나물 같다 홍여사도 비좁은 욕탕에 들어가 콩나물처럼 머리를 해밀고 몸을 푹 담갔다 쑤시던 뼈마디가 노글노글하게 풀리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몸이 달궈지자 열탕에서 나와 냉탕으로 걸어가다 홍여사는 발이 미끈거리며 목욕탕 바닥에 넘어졌다 순간적으로 팔을 돌려 짚으며 머리를 들어 뇌진탕을 피할 수 있었다 반사신경에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을 당할 뻔하였다 타일이 깔린 바닥에 온천수와 비눗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여간 미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홍여사는 덜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할머니들이 가득한 홍염탕을 바라보다가 떼에 밀려고 갖고 왔던 이태리 타올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어르신 등밀이 부시를 그만두겠다 했더니 목욕탕 바닥을 밀게 되었군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아 홍여사는 목욕바가지에 물을 따다 끼얹어가며 할머니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다 아줌마 저기도 미끄러운데 좀 닦으세요 아우 넘어질 뻔했잖아 무례한 젊은 여인이다 홍여사는 흘끗 훑어보고는 대답도 없이 계속 바닥을 닦는다 적어도 검정망사 브레이저와 팬티 정도는 입고 청소를 할 텐데 알몸으로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한다 청소하는 아줌마 얘기는 막대해도 되는 건가 홍여사는 불쾌하고 심사가 뒤틀렸지만 벌거벗고 언성 높이는 꼴은 여간 불쌍사나운 것이 아님으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냉탕으로 들어갔다 열탕에서 건너온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허리가 아파서 왔다는 사람 아토피 피부염이 나았다고 해서 왔다는 사람 관광버스를 타고 온천을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게 딸을 계속 중얼거리는 할머니 한 분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도 시집살이 하신다고요 여직 시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아이고 징그러라 갈색머리를 한 할머니 한 분이 혼자만 한다 홍여사는 아이고 죽게 딸을 계속 중얼거리는 할머니에게 살며시 물었다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셔요 예? 아이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죽겠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구먼 보처럼 뜨뜻한 물에 몸 담갔다가 찬물에 들랑거렸다 하니 살 것 같이 좋은데 입에선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네 으흐 그렇게 좋으셔요 그러면 자주 다니셔요 힘들 때 목욕탕만큼 싸고 편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커피 한 잔도 4, 5천 원이 넘는데 맞아요 그런데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집에 아픈 노인애가 있어서 내가 꼼짝도 못해요 오늘은 딸하고 사위가 날 보러 왔다가 강제로 이곳에 내려주고 갔어요 엄마 목욕 좀 하면서 쉬라고 할아버지는 잠시 자기들이 보겠다고 내가 평생 시집살이 했는데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도 아들 둘에 딸 하나 두었는데 지금은 아흔여덟 된 시아버지와 둘이 살아요 스물한 살에 시집와서 지금껏 이 근처에 사는데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걸 잘 알면서도 도통 오게 되질 않아 예? 아흔여덟이요? 건강하셔요? 건강하긴 침에 걸린 노인네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백살 다 사신 양반이 안 아플 리가 있겠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나? 꼭 팔십 대였지 당한의 여자들이 모두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 두 분이 물었다 할아버지는요? 우리 영감은 너보다 두 살 아랜데 십 년 전에 먼저 갔지 예? 할머니 그 옛날에 연하남이랑 결혼하셨어요? 아토피 증상을 고치겠다고 온 젊은 여자가 놀라며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렇지 우리 어른들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두 집이 서로 가깝게 지냈어 널 며느리 삼고 싶다 했대 그때 영감이 날 아주 많이 좋아했었나봐 그런데 우리 집에 중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시집 갈까 겁나서 자기 아버지를 달달 볶은 것 같더라고 나 아니면 장가도 안 가고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나? 나도 날 좋아할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허 참 그래서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청을 넣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신랑값 나이가 아래라 안되겠다 했다지 그랬더니 밥주걱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잘 산다면서 결혼시키자 졸랐다지 뭐야 그래서 일찍 장가들게 되었지 어머나 세상에 그럼 첫사랑 연애결혼이네요 멋지다 젊은 여자가 신나게 맞장구를 쳤다 그럼 시어머님은요? 시어머니? 일찌감치 세상 뜻이었지 근데 문제는 간 사람이 아니고 남은 사람인 거요 평생을 함께 산 시아버지가 총신력 하나는 대단하셨는데 가실 때가 다 되었는지 작년부터 치매가 왔어 나도 치매 될까봐 걱정이 큰데 그러니 내가 이 나이에도 눈코 뜰 새가 없지 드시는 것 씻으시는 것 다 내가 한다오 요양보호사인지 간병인인지 세 시간 정도 왔다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목욕 안 한다며 말도 안 하신다니까 그럼 시아버지 목욕을 다 낡은 며느리가 시킨다고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째? 네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보내시면 되잖아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옛 이사람아 나도 힘들고 귀찮은 일을 생파 모르는 사람이 살갑게 돼야겠어 구박이나 하고 천대하겠지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에휴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나 할머니도 팔순인데 옆에 할머니가 혀를 끌글 찼다 아무리 봐도 얼마 못 사실 것 같던데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게 해야지 불쌍한 노인네 나만 매달리고 내 말만 들어 하긴 함께 산 시간이 참 길기도 하지 스물한 아이 시집 왔으니 5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아버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 며느리대도 나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들이 같이 살자고는 하는데 걔들도 한갑이 다 돼가는 나이에 백살이 다 된 침이 걸린 시아버지와 나를 함께 모실 상황이 되겠냐고 죽는 날까지 혼자서 살 거야 내나 시아버지나 똑같은 입장인 걸 뭐 이야기하는 할머니나 할머니 사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냉탕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누구 한 사람도 탕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다 홍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할머니의 어깨를 지그시 주무르고 있었다 아이고구 아이고 죽겠다 어쩜 이렇게 쏙쏙 아픈데만 골라가며 안마를 해주시나 아이고 고마워라 정말 시원하네 누구신데 이렇게 안마를 잘하실 거 전문가여 전문가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예 욕탕 난간에 몸을 걸치고 홍 여사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홍 여사는 안쓰러운 마음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꼭꼭 어깨며 등이며 허리를 안마해드렸다 아줌마가 이렇게 날 주물러주니 먼저 간 영감 생각이 나네 좋은 추억이라도 있으셨던가 봐요 좋은 추억이라기보다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이 나서 그렇지 말씀해보셔요 홍 여사가 재촉했다 옛날에는 지금같지 않아서 얼마나 일이 많았어 농사짓는 일에 새창까지 시동생들 도시락부터 새다귀가 있기를 하나 한겨울에 개울에서 빨래하는데 손이 꽁꽁 얼어 빨가게 되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영감이 나를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슬며시 잡아 끌고 가는 거야 그러고는 내 두 손을 자기 겨드라기 사이에 꽉 집어넣고는 꼭 부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따뜻한지 금방 온 손이 다 녹아버리곤 했지 여자 일이라는 게 끝간 데가 있나 이맘때 김장 다 끝나고 꽁꽁 언발로 녹초가 돼서 방에 들어가면 나를 꼭 끌어안고는 얼음장 같은 내 발을 자기 사탁은 이 사이에 꼭 끼고서 날 녹여주곤 했어 아랫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얼마나 빨리 몸이 풀리는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어 그때 우리 영감은 얼마나 차갑고 손뚝손뚝 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날 끔찍이 아끼긴 했어 나이도 아랜데 속은 참 깊었어 요즘 젊은 애들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의 러브스토리에 감동한 당한의 사람들은 춘 줄도 모르고 할머니 둘레에 동그랗게 모여 한마디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침에 걸리면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투정을 심하게 부리기도 한다던데 할아버지는 안 그러시나요? 온천을 즐긴다는 할머니가 물었다 그것도 기력이 좀 남아있을 때지 지금은 고함을 치다가도 쇠쇠 소리나 내지 잘 가누지도 못해 근데 희한하게 내 말은 잘 들어 내가 시어머니인 줄 착각하시는 것 같아 그럼 대소변도 다 받아내시고 목욕도 시키시고요? 아이고 민망하지 않으세요? 관광버스를 타고 온천을 찾아다닌다는 얼굴이 흰 할머니가 물었다 먹는 거나 싸는 거나 사실 뭐가 달라 이분 먹는 일을 하고 창자나 학문은 싸는 일을 하는 게 다를 뿐이지 먹고 싸고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넣어보라고 해 거시기만 해도 그래 징그러울 게 뭐 있어 꽃을 보면 이쁘다 향기롭다 좋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는 데야 꽃이나 고추나 다를 게 뭐 있어 사람들이 음란하게 생각하고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니 못된 죄를 짓는 도구가 된기지 안 그래? 그 거시기가 작동을 안 했으면 우리 소방을 낳기나 했겠어? 내가 우리 자식들 얻은 것도 다 그렇게 얻은 것 아뇨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나도 밥도 짓기 싫어 죽겠는데 노인네 수발이 쉽겠소? 그래도 어떻게 해 엄청 가엾는 걸 요즘은 암죽도 잘 못 드시는 것이 얼마 못 가 곱게 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아들과 사위들이 온 거야 정말 시원하다 그런데 미안해 죽었구먼 이 노인의 힘들까 봐 안마를 다 해주고 아니 뭘요 그냥 좀 만져드리는 것 뿐이에요 시원하셔요? 이제 그만해요 정말 고마워요 감동한 할머니의 높은 목소리에 여기저기서 자기의 어깨도 좀 주물러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안마를 청하는 지원자가 생겼으니 거절할 수가 없다 홍여사는 심호흡을 한 후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부터 안마해 드리기 시작했다 야무진 손끝에 힘을 주자 할머니들이 호호 하는 기분 소리를 내자 서로 안마해 달라며 재빠르게 냉탕 난간에 엎드린다 할머니들의 화합 열기와 홍여사의 땀방울로 냉탕은 이미 냉탕이 아니었다 홍여사는 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안마해 드렸다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은 벌써 30분이 넘었다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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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기다리다 지쳐 방송하려고 했다며 남편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늦게 나오게 된 까닭을 들은 홍여사 남편이 혀를 끌글 차며 말한다 몸풀라고 온천 데리고 왔더니 남의 몸만 실컷 풀어주고 당신은 어쩔 건데 당신은 목욕탕만 가면 사고를 친단 말이야 당신은 발가 붙고 사람 사귀는 게 취미인가 보군 기다리다 지친 홍여사 남편이 투정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온 홍여사는 일찍 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들려는데 엎드린 홍여사 등 위로 남편이 올라타더니 홍여사의 팔다리 어깨 등과 허리 엉덩이까지 꼭꼭 주물러대기 시작했다 홍여사는 안마에 들인 할머니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이다 소리를 했다 온몸이 노글노글 풀리며 소르르 잠이 왔다 할머니의 영감님 이야기가 떠올랐다 잠결에도 무주상포시 주판날은 저절로 튕겨 올라가고 늘 대면대면하던 남편도 믿지 않았다 날씨가 썰렁하더니 아침부터 펑펑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래 들어 내리는 첫눈인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뽀얗다 길가에 널려진 공사장 철근과 쓰레기 더미들도 소담하고 푹신한 작은 통산들로 변하고 있었다 인간에 의해 파헤쳐진 지상의 상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우와 축복의 은혜로 하얗게 감싸여지고 있었다 홍여사는 집앞에 눈을 치우려다 말고 그냥 집을 나섰다 모처럼 혼자서 눈길을 걸어버리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잠깐씩 시간이 쉬는 것만 같다 그러다 언젠가는 시간이 그냥 쓱 멈춰버릴 것 같다 삶이 멈출 때 이렇게 온통 하얗고 깨끗하게 순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참을 걷다 보니 홍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늘 다니던 목욕탕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은행암 유리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눈사람이다 유리창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깨지며 갑자기 한기를 엮인다 때로는 거울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덮인 눈을 털어내자 칙칙한 외투와 부수수한 머리칼들이 눈에 거슬린다 그래 목욕해야겠어 홍여사는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섰다 따뜻한 물 속에서 한기가 풀리자 스르르 눈이 감겨진다 오셨네요 누군가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아는 채를 한다 가끔 목욕탕에서 마주치는 골프를 즐기는 몸매 좋고 얼굴 고운 40대 후반의 여자이다 목욕탕에서는 희한하게도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몇 살이냐 어디에 사느냐 등의 질문은 결코 신뢰가 아니다 옷 입는 세상에서의 불문율이 옷 벗은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온탕 코너에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배를 위아래로 꿀렁거리며 운동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복부는 군살이 없고 매끈하다 매끈하다 아줌마는 올해 몇 살이요 자식은 있어요 옆에 앉은 머리털이 많이 빠진 아주머니인지 할머니라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 분이 물었다 예? 60점 넘었어요 왜요? 아니 나이는 좀 된 것 같은데 들어올 때 보니 몸매가 아직도 아가씨 같아서 그렇지 당황한 홍여사는 무슨 말씀이냐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늙어가는 고기 덩어리인걸요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도 홍여사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출렁거리는 뱃살을 주무르거나 흔들기도 하며 몸을 씻는다 목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늙거나 젊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얼굴에 시커먼 팩을 했거나 오이를 썰어붙이고 길게 누워있어도 전혀 성관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서로 알몸으로 만날 수 있다면 피처 불편한 편견과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날씨가 굳어서인지 오늘은 사람들이 제법 많다 황갑이 넘은 나이에도 헬스장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 곱사등 아주머니 임신한 여자 물장구를 치고 있는 어깨가 동그란 아기와 젊은 엄마 갑자기 포탄이 터지듯 쿵 광나는 소리가 들리며 사이렌이 울었다 놀란 아기가 아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손살같이 목욕탕 문을 밀고 나간다 건물이 흔들리고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사람들이 엄마야 하며 우왕좌왕한다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던 목욕탕 사고 현장이 떠오른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탈의실로 나가는데 안내방송이 나온다 다행히 화재도 화재도 건물의 붕괴도 아닌 최근 도로 가까이 있는 공사장에서 목욕탕 아래로 지하철 길을 내기 위해 포탄을 터뜨리는 소리라고 한다 새로운 관리자가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비상벨과 스위치를 잘못 누른 것이다 하마터면 모두가 발가벗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할 판이었다 홍여사는 목욕탕 건너편에 걸려있던 생존권 보장하라 공사를 중지하라 라는 대모 현수막이 떠올랐다 모두 한숨을 쉬며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 앉는다 홍여사도 긴장했던 가슴을 진정시키며 찜질방으로 들어가 다리를 뻗었다 모두 홍여사와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하나 둘 찜질방으로 들어왔다 방금 내가 살겠다고 뛰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 뭐야 이 알몸 중 어디를 감춰야 하나 가려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 두 손바닥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난 아무래도 거시기도 얼굴도 아닌 이 출렁거리는 뱃살을 감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뱃살 이거 말이야 이거 유난히 뱃살이 두껍게 늘어진 중년 여인이 자신의 늘어진 뱃살을 출렁출렁 흔들어대며 말했다 찜질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출근도장 찍듯 목욕탕을 애용하는 철물점 장여사가 말을 받는다 죽어라 운동해도 목욕탕 갔다가 오면 밥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삼겹살 구이를 해먹곤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내 뱃살이 떠올라요 이 뱃살의 성분은 무엇일까 신나게 먹어된 맛있는 음식물 말고 탐욕, 시샘, 콩명심 허용덩어리에 양념처럼 뿌려보는 한 꼬집 배려와 선행? 아무나 살 빼는 게 아니에요 독종이나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보다 한참이나 위인 것 같은데 가슴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아가씨 가슴 같아요 저요? 이런 말 해도 되려나 사실은 나 유방 성형했어요 내가 원래 벽창으로 사막에 건포도 하나 알 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지요 누가 가슴만 건드려도 불의 지어가 푹 꺼지곤 해서 뽕을 하고 다닌 게 얼만지 몰라요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갱년기까지 심하게 앓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옷 입다가 짜증내는 걸 유심히 보더니 어디서 모은 돈을 마련했는지 내 생일날 오백만 원을 지어주며 내가 당신 유방 보고 평생 상관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제라도 원없이 유방 성형해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 보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수술을 50 했으니 벌써 15년이나 됐네 그 후로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했더니 지금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고 복도 많고 건강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지 나는 유방암을 알아서 아예 한쪽 유방이 없어요 목숨을 겨우 건졌으니 미용 같은 건 생각도 못하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오른쪽 가슴에 수술 자국이 확연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스트레칭하고 있는 몸짱 트레이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홍유사도 트레이너를 바라보다가 그가 하는 대로 다리를 곱게 펴고 허리를 굽히고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아니 아주머니는 어쩜 그렇게 몸이 유연하세요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언제 들어왔는지 젊고 예쁜 아가씨가 홍유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트레이너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옛날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시작되었답니다 이 올림픽에는 시민권이 있고 범법 행위가 없는 사람 제우스 신에 대한 불신 행위가 없었던 남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선수들은 모두 나체여야 하며 신발조차도 신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구석과 형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제가 형님들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모두 너무너무 솔직하고 해방된 자유정신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옷 입고 나서면 얼마나 내숭을 떨면서 삽니까 조금 전만 해도 어딜 가릴지 몰라 쩔쩔매며 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쪽팔리게 그저 찍어 바르고 고상한 척 혼자 다 하지 안 그래요? 그래 그래 있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하느라 정신이 없지 이렇게 빨가버지면 죄다 똑같은 걸 그러게나 말이야 여기저기서 편견에 맞서는 유방절제 비키니 모델의 멋진 모습도 떠올랐다 우르릉 쾅쾅 폭발음과 건물의 흔들림이 계속되었지만 불안해하거나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하세계는 지금 한참 전쟁 중이다 바위가 깨지고 물줄기가 터져 쏟아질 것이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가 포탄에 부서지고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지하세계에서 본다면 분명 이곳은 근심 걱정 없는 천상의 세계일 것이고 우리는 모두 목욕을 즐기는 축복받은 여신들 이리라 트레이너가 하나 둘 구령을 붙잡고 헤어가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한번 21세기 누드 올림픽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찜질방에서 우리 여자들끼리 뭐니뭐니 해도 뭐니 돈이 아니라 건강이 최고예요 안 그래요? 몸짱 트레이너가 저문가답게 힘차게 구령을 외치자 모두 좋아요 하며 허리를 꺾고 다리를 꼬고 팔을 비틀며 운동을 시작했다 벌거벗은 몸들이 용을 쓰며 춤을 춘다 땀과 물기에 젖은 몸들이 신화 속 여신이 되어 번들번들 밑을 뿜어내자 열기와 땀으로 범벅된 수증기는 뽀얀 구름으로 피어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는 축포가 되어 한층 흥을 도둔다 여신들의 축제가 무르익는다 엔스 이 영혼 지금 미 officially lange 바 bring